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 기온은 영하 10도, 거창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.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6도, 거창은 4도가 예상됩니다.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, 함안은 영하 10도에서 시작했습니다. 중부경남의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양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, 김해는 영하 7도에서 시작했고요.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.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고,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.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 오늘 아침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